흥이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그 선수의 어떤 컨디션과 퀄리티와 문제가 있겠죠? 그렇죠 정말 잘 열어줬는데 자 여기서 어영부야 연결이 이한빈 자 아 우선 앞쪽은 없습니다 자 지금으로 김정훈 이번엔 김정훈 이번엔 김정훈이 맞이 돼요 컴백! 자 지금은 날카롭게 한번 찔러줬습니다 오 지금은 이한빈 선수 결국은 또 이한빈이네요 이한빈 선수가 박스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볼을 살려나오면서 이 김정훈 선수가 오른발로 올려봤는데 이게 부산 선수 맞고 들어갈뻔했어요 네 자칫골이 될 뻔했어요 위협적인 한 차례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